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숙이 30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30장의 규례는 레이게 없는 것으로 사람이 실수로 서운했을 때의 처리 방법에 대한 규례입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집하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 절로만 보면 수령들에게만 말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문은 29장 40절이 30장으로 합쳐져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수령들에게 말한 것이 됩니다.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은 어떤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적극적인 약속을 가리킵니다. 3절입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운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 가정을 대표하는 자이기에 어린 딸이 서원한 것에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 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은 서원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여자가 결혼 전에 서원한 것이 아직 실행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거나, 한때 분별 없이 서원한 말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7절입니다.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남편은 아내에 관한한 최고의 권위자이자 동반자이기 때문에 아내의 문제에 깊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자신들의 문제를 책임져 줄 권위자가 없는 자들에 대한 서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열을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남편이 암양이나 염소를 데려다가, 속죄죄를 드려 죄의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이 규례는 레이기에 없는 율법입니다. 사람이 때로는 감정에 치우쳐서 서운하거나 결심을 하고, 또한 작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 후회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부응회나 간증집회 때, 냉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